이번 주 사건 브리핑입니다. 배 교수님이요. 개인적인 급한 사정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김복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키워드는 선능력 칼부림 사건이라고 떴는데요. 가해자도 여성이었고 피해자도 여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해자는 아마 23살인가 되고요. 여성입니다. 또 피해자도 21살의 여성이에요. 12월 13일이죠. 공두시경이니까 새벽 2시경에 선능력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가해 여성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흉기 흉기로 피해 여성의 복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급소예요. 이런 곳을 서너 번 정도 찌르고 또 피해하는 거를 보면서도 쫓아다니면서 구태여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살인미수죄를 의해서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이 얘기가 됐던 이유가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면서 만났던 사이인데 3년 전에 처음 만나서 서로 알고는 지내던 사이였지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아마 첫 만남인데 첫 만남에서 이런 어떤 공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정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같이 아마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하면서 SNS로 계속 아마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한 여성이 남자 행재로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싸웠고 실제로는 살해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남자인 걸로 알고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공 2시경에 선능력에서 만나기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피해자가 딱 자기를 만나러 온 여성을 봤더니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당신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하고 더 이상 안 보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공격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에 안 맞잖아요. 이건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 자세하게 저간의 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차피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저는요. 그동안 3년 동안 서로 SNS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로 알고 오빠라고 불렀겠죠. 나이가 더 많다고 했으면 오빠, 동생으로 서로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하필이면 12월 13일 날 그것도 새벽 2시에 선능력에서 왜 만났을까요? 제 생각은요. 그 이전의 대화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기 직전에 분명히 어떤 둘 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피해 여성이 가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 뭐라고 SNS상에서 공격을 했다거나 따졌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라고 빡빡 우기니까 그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언사가 거칠어지고 하니까 만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가는 게 불안하니까 일행을 하나 데리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친구를 같이 갔다. 그리고 또 가해자도 자기가 불안해서 흉기를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만나기 전에 둘 간의 어떤 사전에 어떤 다툼이나 언쟁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리고 한 30분 동안 언쟁을 한 상태 이후에 찔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온 거는 내가 남자 행세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 때문에 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음부터 남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피해자가 남자인 걸로 착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얘기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남자 행세를 하게 됐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이치상으로는 안 맞단 말이죠. 3년 동안 쭉 안 만났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만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구태와 갑자기 만나기로 저 약속을 그것도 새벽 2시에 정했고 또 각각 가면서 한 사람은 흉기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일행을 데리고 오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정확한 처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언론에서도 거의 나온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보면 애정,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또 이것이 발생하게 된 게 게임 중독, 게임과 현실에 대한 착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만 지금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짜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냥 게임 중독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한다고 게임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다수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리셋 증후군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마치 게임처럼 공격을 하고 나서도 한 템포 죽이고 나면 게임처럼 다시 없었던 걸로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리셋 증후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리셋 증후군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해 여성 같은 경우 경찰에 검거가 됐잖아요. 검거가 된 이후에 도저히 졸려서 주소 못 받겠다. 낮잠을 잤어요. 한 잠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봐라. 저 사람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 못하고 한 잠 자고 일어나서 리셋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단정짓고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사실 처음에 조사 거부하고 그냥 좀 쉰다고 하는 피의자들이 꽤 많아요. 쉰다고 보다 많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밤새도록 도박한 사람들. 도박할 때는 잠 안 오나 봐요. 도박 현장 덮칠 때까지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경찰이 다 검거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밤새 도박했던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잠 자고 일어나서 의자에 기대해서라도 한 잠 자고 일어나서 조사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일선에는 꽤 많거든요. 더욱이 내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깨 맞춰야 되고 나의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팜새 그러면 게임하고 어쨌든 낮밤이 바뀌었을 텐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많은 가능성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TV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TV나 게임을 할수록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요. 또한 그것이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한다는 측면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자 또한 어떤 사람의 성향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단정하고 이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인터뷰가 끝나고 어떤 수사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다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게임이라는 것들은 표면상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만나게 됐느냐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들이 오갔었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그렇다면 흉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 친구는 왜 동반하게 됐느냐 이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이 짚어지고 나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갑자기 게임 중독, 리셋 중후군 나오고 하니까 그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너무 한쪽으로 시선이 몰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중후군인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 정신적인 부분이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후에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격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어떤 우발적 감정이면 흉기로 한 번 공격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3년 동안 대화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직전에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한 번 공격을 하고 피하잖아요. 말리고 피하고 하는데도 지속해서 어떤 치명적인 목부이라든지 복부 부분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거든요. 다행히 피해 여성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해요. 집요하게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피해자분께서는 빨리 회복하시고 또 힘들었던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읽어내시길 바랍니다.